사자와 휘다리기 하하하 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쎄던 말이야 누구든지 덤벼라 그때 왔어요 꼬마 생지가 사자의 긴 숨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사장님 나하고 내기해봐요 와하하하 조그만 것이 나를 놀리는구나 난 생지 천마리가 와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 꼬마 생지는 천마리나 되는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뒤다리기가 시작됐어요 영차 영차 찌찌기 영차 찌찌기 영차 생지들은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잡아당겼어요 사자도 힘껏 잡아당겨 보았지만 줄줄 뛰어가고 말았어요 야호 우리가 이겼다 생지 만세 생지들의 우렁차 만세 소리에 사자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선택의 시즌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사ต 삶의 시즌을 이어받아 잊지들의 우선